김광석, 1906년 9월 21일에서 1977년 5월 23일 한국의 시인으로 광복 전후 문화계, 관계, 언론계 등에서 활동하였다. 중앙문화협회, 조선문필가협회를 창립하였고, 자유문학을 발간하였다. 대표작은 성북동 비둘기, 고독, 푸른하늘의 전락, 고민의 풍토 등이 있다. 이술원 회원, 경희대 교수를 역임하였다. 국민훈장 모란장, 건국포장을 받았다. 후이산 한복형성 출생 1928년 일본 와세다 조도전대학 영문과를 졸업하고, 모교인 중동중학에서 10여 년간 교편을 잡다가, 일제강점기말 장식의 명을 공공연히 반대하여, 3년 8개월간 옥고를 치렀다. 문학활동은 1927년 창간한 순문학 동인지 해외문학과 1931년 창간한 문예월간 동인으로 시작하였다. 이 무렵, 고독, 푸른하늘의 전락, 고민의 풍토 등 고요한 서전과 냉철한 지적 성격의 시편들을 발표하여 주목을 끌었고, 그 후의 작품에는 식민지 시대의 지성이 겪는 고뇌와 민족의식이 짙게 나타나 있다. 8.15 광복 이후 상당기간 문화계, 관계, 언론계 등에서 활동하였다. 1945년에 중앙문화협회를, 1946년에 조산문필가협회를 창립하였으며, 1957년에는 자유문학사를 설립하여 문예지 자유문학을 발간하였다. 1959년 예술원 회원에 선임되었으며, 경희대학 교수를 역임하기도 하였다. 제4시집 성북동 비둘기는 문학적 업적의 결정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1970년에 국민훈장 모란장을, 1977년에 대한민국 건국에 이바지한 공로로 건국 포장을 받았다.